딱 한 번만 먹겠다. 누가 시켰느냐? 앞으로 침을 놓은 전봉사입니다. 시침하겠습니다. 보이지도 않으면서 침을 잘 듣는구나. 세자 저하와 청나라 사신이 도착했다 합니다. 고생 많았다, 아들아.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. 누군가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다.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입니다. 네가 세자 저하를 죽인 법인이었어! 소경이 본 것을 말한다. 누가 믿어주겠습니까? 당장 저놈을 끌어내! 목을 치거라! 보이는구나. 공개 esta 놈처럼 갈ieux 사신이다. wa